숙보, 미혼남녀 48%, 실제로 첫눈에 반한적 있다. 단근 첫눈에 반해버려서 바로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도 많습니다. 미혼남녀 설문조사 결과 무려 거의 절반, 48%가량이 첫눈에 반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첫눈에 반한 이유는 그 상대에게서 풍기는 특별한 분위기, 그리고 외모 예쁘고 잘생긴 거, 그리고 이유 없는 이끌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또 환상이라고도 하는데 첫눈에 반했지만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 환상과 달라서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첫눈에 반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상대와 이루어지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어차피 상대는 여러분을 보고 첫눈에 반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래 지켜봤을 때 괜찮은 진국이 되시도록 노력하시는 베텐로가 되시면 어떨까 하는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유 없는 밀림이다. 그렇죠. 이끌림이라기보다 우리는 밀려나죠. 천밀밀. 처음 보면 밀려나고 밀려나고. 자, 오늘은 여러분의 소소한 고민을 저랑 남이춘, 윤태진 씨가 대신, 대리,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 하는 날입니다. 이거 할지 저거 할지 고민되는 사연들이 있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티비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조유현 님. 저는 날이 추워지면 오히려 아이스크림이 땡기더라고요. 이열치열처럼 이냉치냉도 있는 걸까요? 당연히 있죠. 이거는 뭐 진리입니다, 진리. 더울 때는 오히려 뜨거운 걸로. 그리고 추울 때는 오히려 차가운 걸로. 무조건 됩니다. 저도 오히려 추울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고요. 더울 때는 뭐 좀 뭐랄까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이거 금방 녹겠지? 이거 먹으면 금방 끝나겠지? 뭐 이런 느낌. 한유주 님. 어릴 땐 화장 안 지우고 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피부가 썩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 먹은 걸 이런 데서 느낄 때마다 슬퍼집니다. 화장을 안 지우고 주무셨다고요? 한유주 님. 그때부터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몰랐던 거고. 그게 지금 누적돼서 이제 육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세게 관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냥 주무시지 않네요. 보통 술 드시면 이제 화장 안 지우고 주무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눈썹이 저쪽에 떨어져 있고. 콘택트 렌즈 이제 입 근처에 있고. 9961 님. 썸이 깨졌습니다. 다시 솔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베텐이 생각나서 찾아듣게 되네요. 역시 혼자가 편한 것 같아요. 베텐은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염혜정 님.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20kg 원판이 반에 떨어져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입원 중이에요. 병원에서 제 유일한 낙은 라디오 듣는 겁니다. 이번 가을은 병원에서 보내게 됐네요. 내 사랑 가을. 어우. 큰일 날 뻔하셨네요. 큰일이 나긴 했지만. 와. 회복에 집중하시고. 그래도 또 누워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것도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이고 좀 찾으시고 쾌유하시고 그죠? 근데 왜 베텐댓냐고 하신 분이 있고. 형 죽지 마라고 하신 분인데. 여자 베텐댓인 것 같아요.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9358 님. 위 대장 내시경 검사 하루 전날인데요. 생록방에서 배영이 아몬드 먹는 거 보니까 급배가 고파지네요. 하루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장 내시경 어떻게 좀 편해졌나요? 전날이? 전날 지옥인데 원래. 프리선원이었습니다. 축구하랴, 팬미팅 준비하랴, 브이로그 편집하랴, 옷 정리하랴. 요즘 바쁘게 살고 있는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팬미팅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가 되게 잘게 잘게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하는 거니까 뭐가 이제 구멍 날지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처음 하는 건데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걸 준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처음 하는 거는 또 잔뜩 준비해놓고 한 30%만 쓰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편합니다. 네. 왜 이걸 다 못 썼지? 이런 것보다는. 자, 이게 다 또 자산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굿즈로 나오는 포토 촬영을 하셨어요? 포카 나오는 거예요? 네. 셀카 포카도 하고 있고, 굿즈용으로 나오는 사진도 작업하고 있고, 네. 뭔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포카가 나오는 건 그럼 처음인가요? 그 팬분들이 포카를 만들어서 선물해준 적은 있는데, 제가 이제 만들어서 드리는 거는 처음이죠.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거. 네. 이게 티켓 오픈은 언제예요? 11월 8일 8시, 저녁 8시에 오픈입니다. 네. 몇 분 만에 매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네? 몇 분 만에 매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시 오픈이에요? 8시 오픈인데. 네. 10분 만에 매진된다? 아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제 트윗댐 채널에 좀 이렇게 모아두려고. 여러분, 모여보세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1분 컷이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야, 한 몇 시간 열어놨는데 매진이 안 되고. 어떡하죠? 놀랍게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거 어떡하지? 200명이면 1분 컷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너무 떨립니다. 네. 그래요. 춘 인기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설레바른 필패다. 강매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진짜 바쁜 화정에 편집해서 춘 튜브 브이로그가 이거 100만 년 만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진짜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맞아요. 한복 맞추는 거 올렸습니다. 한복을 제가 팬미팅 때 입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복 고르는 거를 제가 그날 찍었었는데 그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7980님 물어보셨는데 팬미팅에서 한복 입고 한국무용 한번 보여주나요? 한복은 입는데 한국무용은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MC분이 시키거나 하면 또 한자락 출 수 있진 않을까. 모르겠네요. 전공이니까. 즉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깝춤 추는 거보단 한국무용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깝춤이 낫죠. 깝춤이 나요? 한복을 입고? 네. 깝춤이 낫죠. 매진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옷 정리하신다고. 어디 큰 집으로 이사 가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옷방을 좀 정리하다가 지금 약간 손을 논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지저분한 상태네요. 그렇죠? 진짜. 옷 정리하다가 약간 지쳐서 널브러진 상태. 그래서 이렇게 산처럼 옷이 계속 이렇게 쌓여요. 집에 들어가기 싫죠. 진짜. 너무 싫어서 문 닫아놓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대충 이렇게 끄집어서 입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복 입고 춘 전도체 춤춰달라고 하신 분 입고. 잘 추는 것처럼 보일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0776님이 지금 보내셨는데. 베디 라디오를 들은 지 두 달 된 베텐러 정동영입니다. 정치인 출신인은 아니시겠죠? 네.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11월 7일에 학교에서 가요제를 하는데 장기자랑 하거든요. 참가 신청서는 내일 제출입니다. 나간다. 저는 나간다라고 하고 부모님은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윤태진님이 결정해 주세요. 제하게 결정하면 되는 거군요. 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윤태진 씨가. 저 무조건 나간다. 나간다? 네. 나가서 장기자랑 해라? 네. 왜요? 이거 안 하면 진짜 막 답답하고 엄청 근질근질할걸요? 네. 이건 무조건 나가서 하고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 뭔지 모르잖아요. 종목이. 장기자랑이요? 네. 아이템이 뭔지도 모르고. 춤이든 노래든. 본인이 지금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거니까. 네. 지금 그리고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는 나이까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부모님은 아들이 뭐를 친구들과 공식적인 거. 네. 친구들과 뒤에서 뭘 작당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학교 행사로 뭘 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퍼진다는 걸 인생 짬으로 아시기 때문이죠. 인생에 그런 추억 정도 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하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기록의 시대. 추억의 시대가 아니에요. 영원이나 박제된 시대예요. 남겨라.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촉을 믿고 싶다. 이거 아닌가 싶으면 아닙니다. 요즘은. 채팅창에 너 남이 춘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당신이 맞다. 나가서 추자. 흑역사도 역사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제는 박제의 시대예요. 어차피 네 인생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늘 코너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가 합을 맞춰서 대신 대충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리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저희들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립니다. 랜덤 선물을 쏘는 날이 3주 연속 계속되면 저 윤태진의 춘코노가 마련됩니다. 지난주에 선물 데이 1주차 성공하면서 오늘은 2주차에 도전하고요. 사소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가볼까요. 네 가장 먼저 추수연님 사연입니다. 곧 결혼기념일인데요. 서로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남편한테 뭘 주면 좋을지 고민이네요. 선물로 현금을 줄까요 아니면 겨울 패딩 살 때 됐는데 제가 사서 줄까요. 평소에 옷을 사주면 군말 없이 잘 입긴 합니다. 현금이냐 패딩이냐. 결혼기념일 때 서로 선물을 주고 그러는군요. 그렇지 않을까요. 결혼기념일이잖아요. 결혼기념일에 그런 거 안 해요 원래. 그건 뭐하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밥을 먹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약간 서로 덕담 나누고 약간 그런 건가요. 무슨 덕담을 나누겠어요.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잘 살았다 우리 뭐 이런 거. 그걸 누가 해요. 안 해요. 아닌가. 뭐 알 수 없으니까. 자 하여튼 남편에게 현금을 주느냐 아니면 패딩을 사서 주느냐. 현금이냐 패딩이냐. 자 하나 둘 셋. 패딩. 저 약간 이 결혼기념일에 현금은 뭔가 조금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돈으로 약간. 근데 패딩은 조금 신경 쓴 느낌 들어서. 선물이고 이렇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패 주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다들 이제 뭐 결혼을 안 해보신 분들이어서 아는 게 없어요. 패딩 그래도 뭔가 내가 돈을 모아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 하나 장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선물 딱 주고. 라는 생각이 들고. 현금 주면 결국 추궁으로 돌아온. 추심으로 돌아온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닌가. 패딩 좋은데요. 패딩 플러스 영수증을 달라고 하신 분. 아 환불해요. 환불해가지고. 다시 현금화 시켜. 콘솔 게임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자 다음은요. 별사탕님. 몇 년 쓰던 전기장판이 고장났습니다. 새 걸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전기장판으로 살까요? 아니면 이참에 새로운 온수매트 같은 걸 사볼까요? 두 분은 겨울에 뭐 쓰시나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둘 다 써보셨나요? 저 온수매트는 안 써봤어요. 전기장판은 쓰셨고. 네. 지금도 쓰시나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온수매트는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시고? 어떻게 사용하거나 어떻게 쓰는지는 아는데 저는 실제로 이걸 둘 중에 고민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자 전기장판이냐 온수매트냐 하나 둘 셋 전기장판. 온수매트 왠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터지는 것보다 이거 어쨌든 물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 썩을 것 같아요. 물이 셀 것 같아요 언젠가. 물침대 언젠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판으로 뜨거운 물이 가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감전이랄지. 아니 뭔가 진짜 그 물침대처럼 터진다거나. 물론 온수매트 업체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광분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겠지요. 괜히 기분만.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 사본 적도 없습니다. 베테네 공식 입장 아니고. 아무튼 저는 전기장판도 안 쓰고. 온수매트도 안 쓰고. 저는 열이 많아서. 이불도 얇은 구덕구자입니다. 아니 요즘 전기장판은 약간 천으로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접을 수도 있고 빨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저희한테. 그러니까요. 물침대는 본 적이 있는데. 이 온수매트는 어떻게 쓰는지도 저는 모르고.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하니까. 알았어 사세요. 자 다음은요. 익명최님. 태진 누나 팬미팅에 가고 싶습니다. 여친한테 물어봤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로 가도 되는 건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가도 될까요? 이야. 맘대로 하라고 했다. 맘대로 해. 간다. 만다. 맘대로 해. 맘대로 해. 하나 둘 셋. 간다. 여자친구의 맘대로 해는 이거는 가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미 간다고 얘기했다고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여친 너무 화낼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맘대로 해가. 어 맘대로 해. 약간 이랬을 텐데. 네. 네. 이건 이미 놔버린 거거든요. 맘대로 해. 그냥 가봐. 네. 그러니까 이 맘도 떠났어요 이미. 여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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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거든요. 이래야 베텐너라고 하신 분이 있고. 후환이 들어올 거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후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익명체 님 이걸 이겨내고 저의 팬미팅에 오신다면 저에게 꼭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해 주실 건데요 그러면. 뭐라도 챙겨 드려야죠. 좋아하겠네요 여친이. 나 태진 누나한테 이거 받아왔다 그러면 여친이 좋겠다. 좋겠다. 특별 대화 받았어. 좋아? 이러겠죠. 그렇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안 간다 그러면 여친이 의심할 것 같아요. 너 티켓 못 얻었구나. 이미 늦었군요. 클릭해서 늦었구나.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미춘 한석 확보했다고 하신 분이 있고. 역시 싸페춘이라고 이걸 오라 그래가지고 선물을 안겨준다. 선물 줄게요. 뭐라도. 싸늘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개 맞고 한 개 안 맞았습니다. 2대 1이고요. 처진 달팽이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미춘 윤태진 씨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 맞고 한 개 안 맞았는데 오늘 다섯 개 이상 맞게 되면 여러분께 선물 챙겨드리고 윤태진 씨가 다음 주에 노래방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구나. 자 계속 가볼까요. 정태현 님. 알약 먹는 방식으로 친구들이랑 논쟁을 했습니다. 물 먼저 머금고 약 먹는 파.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 먹는 파.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전 후자인데 전자인 애들이 그렇게 먹으면 쓴맛이 입에 남는다고 약도 제대로 못 먹는 하수라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드시나요? 골라주세요. 물 먼저 먹느냐 약 먼저 먹느냐 이거는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먹느냐로 가야겠죠. 자 물 먼저 약 먼저 하나 둘 셋 약 먼저 물 먼저요? 네. 가루 약도?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물을 입에다 넣고 거기다가 하악 하고 이렇게 가루를 부어요? 네. 근데 이 약을 먼저 넣으면 진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너무 쓰지 않나요? 물이 그 뒤에 시원하게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보포수처럼. 깔끔하게 싹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약간 혓바닥과 이 주변에 약간 약을 묻히고 내려가가지고. 아니죠. 회오리 공법으로 싹 하고 아니 그 수세식으로 싹 쓸고 다 같이 내려가서 깨끗한 일급수가 되죠. 화장실인가요? 어디 누르면 회오리로 내려가요? 그렇죠. 확 하고 내려가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게 약을 먼저 넣으면 약간 자리를 못 잡아요 약들이. 오히려 물 먼저 넣어서 가루를 넣잖아요. 그럼 가루가 위에 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입을 닫으면 물을 삼켰을 때 둥둥 떠있는 가루가 입에 조금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남아요. 그럼 최악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남는 게 그 알약이나 가루약 남는 그 부위와는 조금 달라요. 입 천장 쪽에 달라붙잖아요. 근데 약을 먼저 넣으면 혀 끝에 자꾸 묻는단 말이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쓴 게 안 넘어가요. 에? 무슨 소리예요? 아니 입에 남아있는 게 100배 더 쓰죠. 아니 입 천장 금방 씻겨가요. 아니 고수 마시면서 입에 일단 부은 다음에 물로 수세식으로 쫙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아예 약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전 근데 이 물 먼저 먹는 약 방식도 물을 넣고 알약을 넣고 한 번에 꿀꺽 못 삼켜서 약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위아라 이렇게 하면서 약을 뒤로 쳐넣어야 돼요. 약간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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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넘겨요. 아니 그 뭐 여자분들은 알약이 많으면 한 번에 못 넘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화장실 보기 처음 들었다고 하신 분이 있고 수세식으로 낸다고. 어디 버튼 있나요? 배수식. 왜 쳐넣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약 먹을 때도 깝친다고 하신 분이 있고. 헤드뱅잉.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존중합니다. 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물 먼저 했을 때 실수로 물을 먼저 하고 약을 넣다가 물이 새는 경우들을 몇 번 봐가지고 무조건 약 먼저. 자 2대2입니다. 다음은요. 둥치님 전 좌식 테이블을 식탁으로 두고 씁니다. 슬슬 엉덩이가 시려워서 바닥에 러그라도 깔려고 하는데요. 집 인테리어를 화이트톤으로 맞춰놔서 러그도 흰색으로 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음식물 흘릴까봐 어두운 색으로 살까 싶기도 합니다. 세탁 번거로우니까요. 흰색과 어두운 색 골라주세요. 바닥에 앉아서 드시는군요. 좌식 테이블. 이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TV 앞에서 밥을 드시고 싶은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흘려도 빨개 싫다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고민하시는 건가요? 러그가 근데 빨개가 쉽진 않죠. 그렇긴 한데. 보통 세탁기 돌리기도 애매하고. 세탁소에 맡기죠. 세탁업체에다 맡기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두운 색. 그렇다고 새까만 색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네. 조금 어두운 톤. 조금 어두운 톤으로 가느냐. 흰색. 어두운 색. 하나, 둘, 셋. 어두운 색. 0.5초 정도의 와가 있었어요. 채팅창에 흰색 사고 집에 살지 말아라고 하신 분 있고. 신문지 깔고 먹으라라고 하신 분 있고. 모든 집 인테리어가 화이트톤인데 러그까지 흰색이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톤이라도 한 톤 죽이시는 게 좋지 않나요? 금방 떼탈 것 같아요. 러그 관리는 되게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어두운 색 중에서도 아예 소재 자체가 떼 안 타는 소재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잘 빨 수 있는 소재 있어요. 세탁기에 돌릴 수 있는 러그. 그런 거 사세요. 수건 어때요? 수건. 수건 소재. 아니, 타올 소재 있어요. 아, 수건을 깔으라는 게 아니죠? 타올 소재. 타올 소재 러그. 그런 거 괜찮죠. 그런 것도 이제 빨래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넌 흰색 사도 어두워질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시간 지나면 어두워져요. 자, 다음은요. 윤희랑님. 자취일을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자주 집에 옵니다. 자꾸 자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 저희 집에 여분 매트리스나 토포가 없거든요. 막상 사려고 찾아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집주인인데 싱글 침대에 다 같이 구겨자자고 하는 건 좀 그런가요? 친구들을 위한 매트리스 하나 사야 될까요? 친구들이 자꾸 집에 쳐들어온다. 친구들을 위한 접대용 매트리스, 토퍼 이런 걸 하나 사야 되느냐. 산다, 안 산다. 하나, 둘, 셋. 안 산다. 이거 사면 큰일 납니다. 사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불편해야 안 온다라고 하신 분 있고. 빈대 속을 댄다고 하신 분 있고. 빈대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 엄청 유럽을 휩쓸고 있는 빈대 얘기하신 거 아니죠? 친구들을 위해 소금이나 준비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숙박비를 받아야 된다. 신문지나 깔아줘라. 집에서 노숙시켜요? 아무튼 지들이 불편하면 침구류 가져오게 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퍼 같은 거 사잖아요, 매트리스. 보관하기 되게 귀찮아요. 아, 맞아. 크기가 작은 게 아니라서. 자취면은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을 갖고 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공간을 엄청 많이 차지해가지고 세워놔도 되게 불편합니다.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없애는 게 좋다. 신문지 추천드려요. 은근 따뜻해요. 덮으면 따뜻한가요? 덮으면 되게 따뜻하네요. 자, 다음은요? 볶음밥님. 여친이 틴트를 바꿨어요. 솔직히 여지껏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했는데 이번엔 좀 확 다른 걸 알겠더라고요. 문제는 바꾼 색이 안 어울립니다. 아파 보이고 생기가 없어요. 안 어울린다고 말해주는 게 낫나요? 아니면 예쁘다고만 하고 아무 말 하지 말까요? 여친이 틴트를 바꿨는데 이번엔 확 다른 걸 느꼈다. 안 어울린다, 근데. 안 어울려서 느끼셨구나. 아파 보이고 생기가 없다. 여기까지 지금 남친이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깊이 판단한 거거든요. 색이 조금 옅은가 보다. 확 다른 걸 알겠고 아파 보이고 생기가 없다. 너랑 여친도 안 어울린다고 하신 분이 있고 너랑 여친도 안 어울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채팅창에 저번 틴트가 맛있다고 하세요. 뭐야. 뭘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쏠 같은데 어디서 들은 얘기하는 거죠? 뭐야. 베텐러에게 어울리지 않는 멘트입니다. 산송장 같다고 하라고. 아, 여친한테 산송장 같다고 하라고. 너무 바꾸니까 산송장 같다. 그래요.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틴트 먹고 사나 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베텐러는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틴트 먹고 사나 봐. 아, 이거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말해주는 걸 고민하시네. 안 어울린다고 말하는 게 낫냐?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냐?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선물, 선물. 다섯 개가 맞아서 이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채팅창에 틴트가 뭐냐고 하신 분이고요. 맛있는 건가요? 틴트 미식회 하자고. 어떻게 해. 하신 분이 있고. 솔로천국 베텐이라서 뭐냐고 궁금해. 틴트 새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삼시 새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는 거냐고. 틴트. 저번 틴트가 더 맛있다고 하면 너 누구 틴트 먹었냐고 할 거라고. 한 번도 안 줬는데. 라고 할 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텐트랑 비슷한 거냐고. 자,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 듣고 옵니다. 배성재 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다섯 분 이상 선물을 챙겨드리게 됐고요. 2주차까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춘코노 방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가볼까요? 조혜진님. 날씨가 추워지니 안방에 놔둔 선풍기가 거슬립니다. 그래도 저는 가끔 머리 말리는 용도로 그냥 두고 싶은데 깔끔한 남편은 정리해서 넣으라고 닥달합니다. 넣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내년 여름까지 쓸까요? 애매하죠. 선풍기. 은근히 겨울에 가끔 또 쓸 때가 있어요. 맞아, 맞아. 저 같은 경우에도 자주 씁니다. 요즘도 쓰고. 더울, 열일을 많이 써서 그런 거죠? 네. 더울 때가 있어요. 특히 저는 샤워하고 나면 꼭 항상 더워가지고. 그런 거 사세요? 뭐요? 이렇게 올라가면 바람 위로 훅 해가지고 다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기 운동하는 곳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위에 있는 저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뭔가 약간 그... 수치심? 수치심. 그거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인간성이 말살대 느낌. 아, 그렇구나. 뭔가 인간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서 말려야 되지? 바디드라이어, 그죠? 네. 자, 흉한 성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하여튼 이거 넣는다, 안 넣는다. 하나, 둘, 셋. 안 넣는다. 예. 네. 자, 여섯 분께 선물 챙겨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요. 3930님. 친구가 SNS에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요. 친구 뒤에 제가 잡혔는데 너무 못생기게 찍혔더라고요. 친구한테 지워달라고 할까요? 이것도 어찌 보면 추억일 수 있으니 그냥 놔둘까요? 이런 것들 신경 사실 써줘야 되는데. 아, 맞아. 나눠보지 말고. 아니면 친구한테 뭐 약간 얼굴 가릴 수 있게 이모티콘 하나 뒤에 센스있게 가려주던가. 자, 이것도 추억이니 그냥 놔두느냐. 지워달라고 한다, 안 한다. 자, 하나, 둘, 셋. 안 한다. 오, 잘 맞는다. 안 한다? 네, 전 안 해요. 왜요? 전 실제로 막 눈 감은 사진, 혼자 이상하게 나온 사진들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보거든요. 근데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채팅창에 과연 못생기게 찍힌 걸까?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보통 이렇게 SNS에 사진 많이 올리시는 분들 보면 잘 안 봐요. 내 얼굴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한다. 난 미쓰 친형이니까.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너도 친구 이상하게 찍어서 올려서 역지사지로 느끼게 해라. 아, 그래서 그 친구가 너 왜 내가 못생긴 거 찍은 거 올렸어? 그러면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때 이렇게? 너무. 시간 지나면 어차피 밀려 올라간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알고 보면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 자, 다음은요? 이소망님. 다음 주 그럭저럭 친했던 대학 동기같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식에 너무 오랜만에 가서 축의금이 얼마가 좋을지 고민되는데요. 전 재결혼식에 5만 원 받았는데 혼자 가고 5만 원 할까요? 남편이랑 같이 가고 10만 원을 할까요? 그럭저럭 친했던 대학 동기. 아하, 그럭저럭 친했다. 주기금. 자기는 5만 원 받았는데 혼자 가서 5만 원 하느냐? 남편이랑 10만 원 하느냐? 자, 5만 원, 10만 원. 자, 하나, 둘, 셋. 10만 원. 이게 근데 밸런스가 맞나요? 당연히 남편이랑 가고 10만 원, 혼자가 5만 원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5만 원 내는 거 같은데. 그냥 이제 좀 10만 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해봤습니다. 둘이 가서 10하고 혼자 가서 5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둘이 가서도 본인은 5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가서 5만 원 내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혼자 가고 싶어야 사실 또 이게 고민의 영역인데. 왜냐하면 물가가 좀 올랐으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오세요. 자, 다음은요? 피트니, 휴스턴, 워라이어 캐리, 그리고 나미추님. 저한텐 고가의 명품 벨트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는 바람에 벨트가 커져서 착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벨트를 수선해서 착용할까요? 아니면 요요를 대비해서 그냥 둘까요? 저는 다이어트하면 무조건 요요는 올 거라고 생각해서요. 벨트. 이게 구멍을 내면 고가의 명품 벨트 같은 경우에는 좀 속상하죠. 하나씩 뚫을 때마다. 몰라요? 없어요, 명품 벨트가. 그래요? 네. 그냥 벨트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벨트는 있는데. 구멍 뚫어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늘 뚫죠. 속 안 상해요? 네. 벨트 구멍을 이렇게 바꿔본 적이 없군요. 항상 그... 같은 구멍? 네. 저는 구멍을 여러 번 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체인처럼 돼요. 체인처럼. 그렇구나. 체인처럼. 구멍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내가 여기까지 했다가 여기까지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이 되지? 두 명이 들어갔던 벨트도 있고 반명이 들어갔던 벨트도 있고 벨트가 굉장히 환공 번째 오겠다라고 하시면 있고 휘두르면 소리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바람소리 삿바나 차라. 무슨 삿바를 차? 삿바나 차라고 하신 분이 있고 헌베이어 벨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무튼 이거를 벨트를 수선해서 착용하느냐 아니면 요요를 대비해서 그냥 두느냐 요요는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수선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수선한다. 이게 뭐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구멍만 하나 더 뚫는 거지. 그 구멍 뚫을 때 아까워요? 내 몸에 구멍 나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명품 가죽 벨트에 구멍을 낼 때 그 쑥컹 하는 그 느낌이 아, 근데 막 뭐 혼자 뚫진 않으시죠? 어디 가서 이제 뚫어달라고 하죠 보통. 내가 집에서 송곳으로 뚫으려고 그러면 이게 되게 안 예쁘게 뚫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디 가서 뚫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재서 요만큼 뚫어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재보면 소심하게 뚫어서 하나 더 뚫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짜증나요. 그렇구나. 그냥 살을 찌우는 게 낫겠어요. 그럴 때 되면. 그것도 생각해볼 만하지 못합니다. 형은 뚫어뻥으로 뚫... 뭐야? 자, 다음은요. 이지영님. 제 스타일은 배디랑 비슷합니다. 옷이 다 블랙인데요. 얼굴 죽어보인다는 얘기를 너무 들어서 이번엔 좀 다른 색을 도전해볼까 싶어요. 과감하게 밝은 아이보리 코트를 살까요? 좀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절충해서 네이비 코트를 살까요? 배디는 좀 밝거나 원색인 옷은 없으세요? 밝은 색 옷도 있고 원색인 옷도 있긴 한데 잘 안 입죠. 어쨌든 블랙인데 얼굴이 너무 죽어보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색다른 걸로 아이보리 코트냐? 약간 아이보리 코트면 트렌치코트 이런 색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코트냐? 아니면 네이비 코트냐? 간절기 템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보리 네이비 자 하나 둘 셋 네이비 네이비 네이비? 이게 너무 블랙에서 중간 없이 아이보리 코트로 가면 안 어울린다는 생각 때문에 분명 안 입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네이비, 파랑 약간 이렇게 쭉쭉쭉쭉. 남자에겐 네이비가 무적의 색 같아요. 네이비에 안 어울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얼굴이 죽어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얼굴을 살리는 색은 네이비다. 네. 자, 옷 문제가 아니다. 자, 아홉 개나 맞아서 선물 아홉 분께 챙겨드립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자, 오늘 배송제에 대한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는데요. 아, 무려 아홉 번이 맞아서 아홉 분께 선물을 챙겨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랜덤으로 선물 받은 분들 소개해 주세요. 5879님, 9921님, 1746님, 8569님, 1539님, 2758님, 9403님, 박태민님, 김대홍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어차피 2주차 5분에게 드리게 돼서 성공이 됐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물 어차피 많이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퍼드렸고요. 다음 주는 뭐 가차 없습니다. 무조건 방어전 들어가서 노래방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승리하고 싶다. 네. 자,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원사이즈 양말 세트 보내드리고요. 채팅창에 오늘 야식은 틴트 추천이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 주는 꼭 막아달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윤태 씨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끝 인사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